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굿보이! 빠르잖아 여기서 계속 목이 지루하잖아 네 움직였잖아 굿보이! 빠르잖아 벌자 늘리기는 굿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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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보세요 씻을 할 때 손을 약간 뒤로 하세요 약간 뒤로 하면 안좋아요 약간 뒤로 두세요 굿보이 그렇죠 어 좋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네 처음에 이렇게 했죠 십 굿본 헤헤 굿본 신나게 늘 즐거워야 돼 네 자 처음에 이렇게 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뛰세요 네 요런걸 굿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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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 굿본 자 이자 이자 네 굿본 다 갔어 네 그 다음에 여기로 올리세요 어 그럼 내 시야하고 뼈그 눈하고 그 사이에 이게 있잖아요 네 헤이 신나게 늘을게 굿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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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굿 이렇게 가는거지 네 자 이게 됐어 됐다고 가자마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네 열려 이제 어려울꺼야 이 부분이 좀 딱 따라와 자 손을 좀 올리세요 자 관심이 여기로갔지 여기로갔지 올리세요 덕 에헤헿 굿본 이쪽 손으로 좀 잡는거야 네 근데 내가 이쪽 손으로 주던 버릇이 있어서 이쪽 손은 냄새를 맡으려고 할거에요 네 여기를 못맞게 하고 요인을 하는거야 덕 굿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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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본! 굿본! 굿! 굿본!